안녕하세요 안시은이 입니다 저희집 빵가게 인데요 심심해서 찍어서 올려 보려구요 이거는 케이크 틀이에요 틀 만들어 놓은 거에요 오늘 5분기 식빵 자르는 기계 구요 여기에 보면은 샌드위치 랑 미니버거 랑 베이비 쇼 이거 일일이 소개해 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렇게 구경만 시켜 드릴께요 이렇게 저희 매장인데 아이고 이거 찍고 있는데 우리 시윤이가 전화가 오네요 어쩌면 좋아 식빵은 다 나가고 요거 나온 거에요 구경 한번씩 다 하세요 이거는 파운드 케잌 단팥 이거는 크림빵들 크림빵들 피자빵 이 후에는 맘모스랑 모카생크림 여기 피자빵 큰거 이건 생크림빵 이거는 담치빵 이거는 마늘빵이구요 이건 몰라요 이거 하여튼 빵이에요 이건 저희집 도넛이구요 짧게 하려고 빨리빨리 한거에요 이거는 야채 모닝이구요 이거는 모닝빵 이거는 이제 옥수수 스틱, 버터스틱 이거는 전병 이거는 치즈스틱 이거는 바게트빵으로 만든 건데요 깨돌이라고 이거는 식빵으로 만든 거구요 마늘빵 이게 주부로 만든 주부선액인데 저희집에도 이거 잘 나가요 여기 미니 리본 이것도 잘 나가고 저희집이 조각케익입니다 조각케익 이거 고구마케익 적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이게 모닝케익이구요 여기는 고구마 3호 이쁘죠? 요거 생크림이구요 요거는 초코, 초코케익 요거는 초코 생크림 초계 초코빵이구요 이거 생크림 종류 요거는 2호, 초코 생크림 2호 여기는 롤케익 요거는 마카롱 요거는 마카롱 요거는 마카롱 이게 무지개로드 요거 잘나가구요 파운드 케이크 종류 요거는 파운드 케이크 종류 이렇게 머리 구경을 시켜주더라구요 요 빵도 맛있는 빵이에요 피자빵 이렇게 sow Biden 오반 이게 팀맘모스 저üst 생 這 생с 도너츠 или 나이트 he 링도너츠 어몰 케이크 세가지 다이아몬드롤, 밤롤, 초코롤, 호드파이, 호드파이, 이게 미니파운드 이러고 있는데, 바게트방은 여기가 있었는데 바게트방은 너무 잘나가서 없어요. 비어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